공연입니다 자 이게 다 나와요 음 자 참외 재배 시작점 가정 결과물 이라고 적어 나왔습니다 자 제가 결과물에 대해서 정말 많은 표현을 하죠 음 항상 이 흐름이 존재하는 거니까 참외 재배의 결과물은 누가 뭐래도 이제 10m 하우스에 400에서 500박스 이게 결과물입니다 자 지금 현재 11m 12m는 더 갑니다 11m 중에 정말 맛있다는 케이스가 700에서 800개를 땄대요 와우 그럼 12m는 더 가야 됩니다 이건 진짜 천박스를 능가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요새는 12.5면 50m도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만큼 면적이 자꾸 바뀌고 있다 근데 이 재미있는 논리가 뭐냐면 음 면적 대비 지온이 존재합니다 지온이 지온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상부가 흔들어도 면적이 넓은 상태에서 지온이 있으면 밀어낸다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이렇게 대입이 되면 11 12m는 2월부터 아이쿠 연속 착가가 되지 않느냐 여기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분들은 2,3월 따라 이렇게 되면 100박스가 아닙니다 이분들은 150, 200박스까지도 딸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 자 아무쪼록 수량과 곰장가 이게 항상 결과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 결과물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게 결국은 이 시작점입니다 시작점 이걸 다른 말로 입지 조건 하면 되겠지 내가 하우스를 선택했다 그 선택 여하에 따라 1조 태양이 얼마나 잘 흘러가느냐 그리고 이제 득수 자동으로 토양에 물을 맞춰주는 거지 그리고 장풍 바람을 잡아주는 거지 이렇게 되면 농사가 좀 더 쉽게 됩니다 이게 저는 정말 중요한 입지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기농인 10명 중에 이런 좋은 조건을 선택하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시대요 그럼 그분들은 농사가 잘 되는 거지 잘 된다는 개념은 한동에 1,200이 첫 회에 빵 터진다는 거지 그게 입지 조건이다 그리고 이 조건을 좀 보면서 판단을 해야 돼요 자 근데 모든 위치가 이렇게 좋을 순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정을 통해서 이런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 자 가정은 다른 말로 노력과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이 입지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조건을 개선한다 다른 말로 객토를 한다 그리고 이제 탭이 유기물을 넣는다 그리고 시설 조건 지원을 높이고 바람을 막을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든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더 나아가서 다양한 전략들 전략을 통해서 재배론을 개선하는 겁니다 자 전략은 온도 그리고 이제 물 주는 방법 순치는 방법 수정 이제 저가 이런 걸 통해서 상품성을 좀 더 높이는 거지 이 가정에 좋은 사람들 만나서 판로를 좀 더 개선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결과와 첫 선택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다양한 가정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다 이거지 그러면 이 가정이 좀 더 더 쉽겠죠 이런 느낌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 이 결과물을 높일 수 있을까 이거를 저는 농민들이 좀 더 많이 선택을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려면 이 시작점과 이 모든 가정이 다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 일조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참 어려운 게 산 끈일이 진다 뭐 이런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조라는 부분은 정말 천혜의 조건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죠? 자 좀 더 다양한 생각들을 많이 해보세요 자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의 거래처분들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자 이상입니다 자 그럼 안녕